자 페이지 290페이지 소멸시효 중단이죠 자 개념은 아시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만약에 불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중단과 정지 정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민법규정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증 책임이죠 누가 입증합니까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다시 말하면 중단됐음을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고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중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중단 사회입니다 자 권리를 행사하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자측 맨 밑에 보시면 첫째 청구가 나오죠 채권을 청구하면 권리 행사이니까 뭐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 다음에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죠 가처분을 하게 되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이것도 권리 행사로 봐가지고요 실질적인 권리 행사 사유로 봐가지고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됩니다 일단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가짜가 붙어있죠 가짜 가짜라는 말은 재판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판 중 예를 들어가지고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날려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의리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의리 승소하더라도 갑이 재산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갑의 재산을 보존하게 하는 거 우리가 가압류라고 해요 근데 가짜가 붙었다는 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가짜가 없다는 말은 판결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우리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팔아먹는다면 반대 처분한다면 실제로 우리 승소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죠 1억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압류 A건물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가처분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짜가 붙었다는 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청구 권리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행사이니까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되는데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재판상 청구 재판을 통해서 청구하게 되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응소 응해서 응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응을 했다는 얘기였죠 자, 응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응소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지만 응소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것도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 보시면 291페이지죠 중간에 이 응세 경우 기억 응소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어진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응소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니은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재심의 소의 경우도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2번 2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1번 기본적 권리관계에 대한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라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우측에 어음수표 채권과 그 원인 채권의 청구 문제 나오는데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부 청구의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인데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송이 치화된 겹니다 시야 소송이 치화되면 6개월 이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억할 것만 적어드려요 두 번째 파산 절차 채무자가 파산했어요 그 채무자에 파산했다는 이유로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세 번째 지급 명령이죠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맡은 요리이기 때문에 지분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네 번째 화해를 위한 소환이죠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이미 출소 이것도 재판 과정입니다 이것도 재판이 시작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화해를 소환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이미 출소 가게 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다섯 번째 최고죠 일단 최고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독촉이잖아요 독촉에서 최고 등을 하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최고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돼 청구 등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체구를 했습니다 이행을 청구했어요 그럼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됐는데 최고의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그 효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입니다 청구 등을 해야 된다 청구 등이 있어야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여기서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승인은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방법 특별한 방식의 제한도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전부 기억할게 자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중단되게 되는데 권리를 청구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인 거죠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 참가 지급명령 청구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속도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유의하실 것은 최고다 최고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의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죠 1번 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서 169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님 강사자가 아니거나 승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좋은 효력은 뭐냐 우측에 예외입니다 예외 가지고 우측에 중간에 이 보증체험의 특칙이죠 주체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체무자에게 미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체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리 갑에게 1억을 불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뭘 썼어요 보증을 썼어요 보증인 그런데 의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주체무자에 대해서 주체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누구한테도 보증인에게도 그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의리하실 것은 의리 보증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했어요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체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채권 행사 해야 돼요 주체무자에게 채권 행사 하지만 그 중단의 효력이 누구한테도요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거다 만약에 보증인에게 채권 행사 한 경우에는 그 중단의 효력이 누구에게는요 주체무자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연대채무자 연대채무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지효권의 시효 중단을 우리가 지효권에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중단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적어볼게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니까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은 언제냐에 대해서 이것도 언제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비 의뢰계 1억 원을 빌려줘 가지고요 재판상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이 끝나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새롭게 다시 뭐 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29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청구로 시효 중단된 경우 1번 재판상 청구 언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느냐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을 한다 파산 절차에 참가 이것도 어떻게 해요 파산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새롭게 진행이 되고 3번 지급 명령도 마찬가지죠 지급 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이 되고 4번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5 최고죠 5번 최고는 6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를 했고 6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다시 뭐 하겠습니까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시효 중단의 효력 그 절차가 종로 됐을 때 시효 중단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승인 승인 이류나 시효 중단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어요 그러면 승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저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단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정도죠 이 정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념한 정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가 돼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최고한 것으로는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는 맞는 질문이고 따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응소행율로 인한 시효 중단효력은 원고가소를 재기한 때 발생한다 X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응소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요 다만 P과 응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원고가소를 재기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응소한 때 발생하겠죠 따라잡은 2번이 됩니다 3번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 새로 시효가 진행하게 되고요 4번 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고요 5번 부진정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효력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먼저 2번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정지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저번에 말씀했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면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요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9년째가 됐을 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요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 해서 299페이지 3번 시효정지 사유죠 1번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입니다 자 법 좀 읽어볼 건데 제한능력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텐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인 거죠 없으면 그러면 자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된 때까지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법정대리인 선임한 때죠 선임한 때죠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9년 됐을 때 제한능력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15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진 않아요 근데 15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 선임이 되면 이제 완성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텐데 바로 이 시점에서 완성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또 여유를 줘요 6개월 이내에는 완성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요 채권인데 9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됐는데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쭉 가는 거죠 15년이 됐을 때 법정대리인이 선임이 됐어요 그럼 선임되자마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완성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때부터 또다시 몇 개월이요 6개월을 더 줘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법정볼게요 자 179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만료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0조죠 180조 1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교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뭘 떠오르시면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인 다섯살 먹은 꼬마가 꼬마가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았어요 10만원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얼마 받았어 10만원 엄마가 보관해 줄게 못 받죠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10만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지만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능력자가 될 때까지 요새가 성년자가 되면 성년자가 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들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갑과 을이 둘이 사귀는 사이에요 근데 을이 갑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채권이 근데 둘이 사귀자가 둘이 뭐냐면 혼인했어요 그럼 결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한 순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이 됐을 때 드디어 뭐 했냐면 이혼하게 되면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혼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소멸시효정지회 이학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3항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가 상속인인지 알아야죠 만약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인지를 몰랐다면 상속인인 누군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진 않아요 자 181조죠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누가 상속인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천재 기타 사변인 거죠 자 요 시점에서 채권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요 직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천재 지변 기타 사변인 화산 폭발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이 때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냐면 1개월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182조죠 천재 천재 기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년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죠 맞죠 자 효과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효과 해가지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남아있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어요 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문제입니다 자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되게 되는데 말소등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완성되는 순간 그 용익물권에 관한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용익물권이 소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멸된다 이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하고요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해요 자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시시합니다 따라서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이유는 우리가 물권화할 때 알게 되는데 다시 한 번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말소등기 없이 물권 용익물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소멸시효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301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1번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채권자의 대의소송입니다 자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데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으러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도병에게 예를 들어서 9천만을 빌려줘서 9천만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의리 가만 보니까 얘가 얘가 병으로부터 9천만을 변제받으면 요 9천만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놈은 갑이 어떤 입장이냐면 병한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9천만을 받아봤자 다 누가 뺏어가요 의리 뺏어갈 테니까 자신의 제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의른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갑의 권리를 대의해서 병에서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자 지금 갑이 병한테 9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9천만을 받아봤자 이놈이 다 뺏어갈 것 같아서 안 받고 있을 때는 갑의 채권자인 을은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은 갑에게 9천만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근데 병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을이 을이 병한테 뭐라고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채권자 대의권 행사한 거예요 근데 병이 가면 보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란 말이죠 그 지는 갑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을 대의해서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랬을 때 병이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얘의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인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안되든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될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을이 병한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병은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채권자 대의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고 채권자는 누굽니까 을이고 갑은 뭐죠 채무자고 1억 채권이 뭐예요 피보전 채권인가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것 3번 관리비 채권은 3년에 소멸시효 올린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 담보가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고요 5번입니다 자 원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돈 갚을 필요 없어요 다만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완성된 후에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소구표가 있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소멸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4번 주된 권리가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존된 권리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이기의 포기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302페이지 맨 밑에 줄 얘기죠 따라서 완성이 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물론 우측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멸시효 이익을 완성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남용이론이죠 만약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3번이죠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 중단 회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1번 X입니다 단축할 수는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연장 못합니다 연장 못하고 뭐 하는 것은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해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채무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적인 합의로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할 수는 없고요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여부는 법원이 법원이 판단함이 있을 때 주장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됐다 안 됐다는 완성됐다고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해 주지만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재판상 청구 소속이 각화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각화되면 책으로서 뭐예요?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민법 총칙이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불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